아우 진짜 쟤 왜 저래 주변 곳곳에 숨어있는 빌런들로부터 상처받는 분들 이 남자 전화 꺼졌어 또 잠수야 건강하지 못한 연애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꼬여버린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르르 어루만져 드립니다 총기 있는 정신생활 매주 월요일 우리의 월요병과 더불어 다양한 마음의 고민들을 해결해 주실 소중한 게스트예요 우리 김총기 선생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훈남 훈남 아니 우리는 무슨 게스트분들을 다 훈남 훈녀를 뽑으세요 아니 왜 나 자꾸 오징어대잖아 자 보는 라디오 열려있으니까 보는 라디오 열려있으니까 여러분 보는 라디오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먼저 첫 시간이니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총기입니다 우리에겐 일단 하트 시그널4의 패널이었죠 익숙하신 분이고 현재 마포에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운영하고 계세요 맞죠? 네 맞습니다 아 근데 혹시 이게 신뢰가 되지 않을지 저 좀 궁금해서 네 줄여서 정신과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원래 정신과였는데 정신과라는 이름 자체가 워낙 좀 무서운 이미지로 오해나 편견이 많다 보니까 아 정신건강의학과로 이름을 바꾼 지가 꽤 됐죠 아 그래서 바뀐 거구나 네 근데 다 제대로 불러주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정신의학과 정신건강과 다 헷갈리시는데 아 근데 무섭다고 옛날 인식은 사실 그랬어요 아 제 정신과단인데 막 이런 이미지가 있었다면 사실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많이 좋아졌죠 엄청 엄청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저 역시도 다른 지인분이나 누가 힘들어하면은 너무 아무런치 않게 저도 권해요 전 뭐 가본 적은 없지만 전 정신이 너무 건강해서요 근데 이제 아프신 친구들이나 정신이 안 좋으면 저는 너 정신아 가봐라 진짜 안 좋은 거 아니다라고 추천을 할 정도로 요새는 너무 많이 인식이 좋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연예인분들이 특히 TV 나와서 병을 앓고 있고 치료받고 하고 있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해주시고 하는 것들 도움이 정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약간 저는 처음에 성함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성함이 조금 특이하고 좀 특별하시다고 어떻게 보면 특별한 거죠 처음 들으면은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본명이에요? 네 그럼요 본명이죠 오 가명 아니고? 아 가명으로 써도 될 법해 본명이에요 오 본명이구나 네네네 혹시 뜻이 어떤지 여쭤봐도 될까요? 총명하다 할 때 총자인데 기는 이제 기운기자 아니고 일어날기로 해서 총명하게 일어나라 이렇게 지은 겁니다 아 약간 이름에 이름 따라간다고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인데 어머니도 처음에 총기로 하자는 이야기 듣고 장난하나 싶었다고 하다가 아 진짜로?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저희 친언니는 샘하고 저는 샘이거든요 저희 언니는 정자라고 짓고 저는 맹자라고 지으려고 했었거든요 할아버지께서 그래서 아빠랑 엄마가 뜯어말려가지고 다행히 아름답게 샘이가 됐는데 내가 뭐 샘이어서 샘이 맞나? 그렇게 싸늘한 눈으로 보세요 잠깐 이해를 못해서요 잠깐 늦어가지고요 아니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잠깐만 똑똑하게 총... 죄송해요 여기 지금 대본이 있는데 질문을 제가 하도 많이 여기에 적혀져 있는 대로 안 하고 제 마음대로 했는데 여기에 적혀져 있는 그대로 제가 다 질문을 했네요 아무튼 우리 문미희님께서 총기님 하트 시그널에서 점잖게 말씀 잘하시고 훈남이어서 좋아했어요 팬 많았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말씀이네요 솔직히 팬 많았죠? 아니요 팬이라니요 하트 시그널이라는데 패널이 주인공인 프로그램은 아니니까요 근데 약간 여성분들이 굉장히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내 정신을 책임져줄 그럴 의사선생님?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너무 좋아할 것 같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정신건강학과 의사선생님이 되실 생각을 하셨어요? 일단 저는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이야기 듣고 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하기 시작하긴 했었어요 이제 환자들 보면은 차트 같은 것들 쭉 읽어보면서 마음이 아프다는 게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는 건지 그런 것들 좀 진짜 의학적이고 학문적으로 공부하면 어떤지 실제 환자들 이야기 들으면 어떤지 그런 게 궁금해서 시작했는데 열심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저는 사실 주변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마음이 아픈 것만큼 진짜 힘든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강한 사람만 잘 일어나는데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굉장히 너무 많이 고통스러워 하셔서 근데 너무 다행인 게 우리 김총기 쌤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 계속 또 일어나셨을 거예요 그러셨길 바랍니다 그럼 본인의 우리 총기 쌤의 정신건강은 멀쩡하신가요? 노력하고 있죠 와 대박 당연히 저는 아 그럼요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선생님도 노력하고 있다 그럼요 노력해야죠 그럼 노력하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 나아질 수 있죠 그럼요 와 여러분 진짜 마음이 아프거나 좀 힘들다 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진짜 노력하면 됩니다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좀 오늘 재미있게 한번 같이 즐겨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정선희님께서 예전엔 정신과 다닌다고 하면 정말 사람이 달라 보이는데 요즘은 정신건강을 스스로 챙기는 모습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세상의 편견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름 박힌 게 정말 듣기 좋네요 와 맞아요 이렇게 저희는요 편하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진짜 편하고 재미있게 고민 상담도 해드리고 제가 이제 가짜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상담 우리 의사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진짜로 저희가 고민을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참여 방법은 어떻게 보내주시면 되냐면요 문자번호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고릴라는 무료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이름을 딴 총기 있는 정신생활로 보내주시면 돼요 이름 너무 잘 지었죠 그러게요 총기 있는 정신생활 조금 민망하긴 한데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겠다 내가 지어준 이 이름으로 라디오 게스트로 프로그램 이름을 딱 잡고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저도 맹자의 라디오쇼가 될 뻔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맹자도 귀엽네요 아 귀엽죠 감사합니다 처음에 코너 제목이 이렇다는 얘기 듣고 기분이 어땠어요? 민망하긴 했는데 적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총기 있게 마음 건강 챙겨야죠 맞아요 총기 있게 마음 건강을 꼭 신경 써주시고요 사실 우리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고민 해결 코너라서 다른 이름을 지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면 우리 총기 선생님께서는 따뜻하게 어루만져주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냉철하고 냉정하고 차갑게 조언을 딱 해주는 편인가요? 둘 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환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 보다 환자에 따라서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런 딱 냉철하고 차가운 조언이 오히려 더 훨씬 따뜻하게 전달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아 환자의 특상에 맞춰서 내가 이 사람을 어루만져줘야겠다 하면 어루만져주고 이 사람은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해줘야겠다 하면 딱 얘기를 해주시고 냉정하게 해줘야겠다 라기보다는 항상 좀 열심히 공감해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노력하는데 공감이라는 게 꼭 그렇게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아이고 너무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이 공감은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요 사람이 사람 대 사람으로 상대를 할 때는 공감력이라는 거 공감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진심으로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많이 남아있고 근데 그거를 선생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약간 노력을 하시고 환자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네요 그럼요 노력도 하고 훈련도 하죠 와 따로 훈련이 있어요? 정신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감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훈련하고 합니다 어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김총기 선생님의 MBTI는? 아 전 MBTI를 잘 하진 않는데 네 해보기는 했을 거 아니야 요즘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정확히는 사실 잘 모릅니다 제 MBTI는 아 정확한 거는 아직 안 해봤나 보다 네네네 안 해봤어요 아니 안 그래도 우리 정수민님께서 총기쌤 MBTI 믿으시나요? 요즘 전 MBTI의 의미부여를 많이 하곤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맞다고 보시나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80%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하나하나 체크했잖아 상세하게 예 나는 마음이 뭐 기쁠 때가 있다 예 아니요 했는데 이게 어떻게 안 맞을 수가 있지? 근데 일단 MBTI는 경우의 수가 한 16개밖에 안 되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16개로 나누겠어요 다 다르죠 사람마다 그러니까 MBTI로 나눠지지만 사람은 사람 환경도 있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MBTI는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성격 특성 검사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검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대중적으로 활용이 많이 되는 이유가 경우의 수가 적어서 이해하기가 쉬운 건데 저는 이제 MBTI로 사람을 규정 짓거나 선입관을 갖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에 사실 MBTI 그렇게 막 너무 맹신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재미삼아 이야기하면은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서로에 대해서 좀 쉽게 오픈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도구로서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저는 약간 썸남 생기거나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면요 그 사람의 MBTI부터 확인을 하고 저는 ESFJ니까 ESFJ랑 MBTI 딱 적은 다음에 궁합 이런 것도 쳐보거든요 이런 재미가 있긴 있어 소개팅 같은 데 나가면 요즘은 다 MBTI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아이들도 너 MBTI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 어디 가서든 다 물어보는 게 요새는 근데 그럼으로써 저는 MBTI로 사람을 구별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럼으로써 조금 더 친해진다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화의 장이 열리고 어색할 때 MBTI 뭐예요? 라고 하면은 그것만 해도 한 10분은 싹 이렇게 해결이 되거든요 대화가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이제 우리 여러분 실시간 문자도 보내주시면 되고요 실시간 문자 한 번 더 고지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고릴라는 무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우리 총기쌤께서 딱 이렇게 고민상담까지 해주니까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제 문자 오기 전에요 받는 그 시간 동안 저희는 먼저 보내주신 사연을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 또 도착했거든요 자 익명으로 요청하신 화병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30대 여자인데요 요즘 화가 부르르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원래 주변 사람들이 아는 제 성격은요 조용하고 소심한 사람인데요 혼자 운전을 할 땐 다른 운전자들이 매너 없이 굴면요 혼자서 그렇게 흥분을 합니다 깜빡이도 안 켜고 뭐야? 사고 나면 어? 니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다가 제 스스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공중도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화가 납니다 지하철 내릴 때 아직 내릴 사람이 있는데 무조건 밀고 들어오는 사람을 보면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와요 저기요!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타는 거예요 아 저 뭐야? 그러면서 갑자기 분노 게이지가 상승하고 한참을 혼자 중얼중얼 대면서 분을 삼키죠 그런데 어느 날 별로 안 친한 제 회사 동료가 저의 이런 모습을 우연히 보고 너무 놀라더라고요 어머어머어머 세미야 나 너 아닌 줄 알았어 너 완전 목소리 크다 나 너 이렇게 말하는 거 처음 봤잖아 그 순간 저는 지구멍에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저는 왜 제가 아는 사람들 앞에서는 못 그러면서 나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왜 유독 혼자 있을 때만 그렇게 분노 게이지가 높아지는지 저 좀 이상한 거 아닐까요? 요즘 들어 변한 제 성격에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닉네임 화병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와 사실 진짜 별거 아닐 것 같지만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나도 내 자신이 모르게 갑자기 안녕하세요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 사연 속 고민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대단히 많이 이야기들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병원에 오시는 분들 병원에 오지 않더라도 아 많아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엄청 순둥이었고 진짜 착했거든요 25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상대방에게 기분 안 좋은 표현을 제가 얼굴을 딱 찡그라면서 한 거예요 울었어요 제 모습이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어쩌면 나이 한 살 한 살 먹어 갈수록 제 속내에 있는 내 감정 표현을 하나 둘씩 하는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볼 때는 이 사연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은 운전을 하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다른 그런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화가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다 화가 나는 게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화가 날 법했다 화가 났으니까 화가 난 거지 그게 왜 문제인 거야? 그렇죠 아 화가 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화를 내는 게 문제죠 아 화는 날 수 있대 그걸 밖으로 표출하는 게 약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분노를 느끼는 것과 분노를 표현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네 사람들은 화가 난다 그리고 화를 낸다를 구분을 잘 못하고 혼동하다 보니까 네 화를 내면 안 된다라는 명제에 꽂혀서 화가 나는 것조차 스스로한테 허용해 주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럼으로써 더 억압하고 그러다가 한 번에 더 폭발하고 그럼요 사실은 우리가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네 잘해야죠 감정 조절을 잘해야 사회적으로 지낼 수 있는데 맞아요 감정은 사실 조절할 수 없어요 우리 뇌 구조상 우리가 의식적으로 감정이 활성화되고 있는 뇌의 영역을 줄이거나 없애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면 혼자서 이렇게 막 부르르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화는 날 수 있다 대신 표출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스스로 잘 달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정말 베스트하고 나이스하게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화가 났을 때 화뿐만 아니라 모든 감정이 다 마찬가지이긴 한데 화가 나면 이 화를 어떻게든 분출하거나 해소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헛디디기 시작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화는 분노는 어떤 감정은 내가 직접적으로 해소하거나 풀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저절로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대상입니다 기다려야 하는 대상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솔루션 저희도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 뒤에 만나도록 할게요 S.B.A. 박쌤이의 수다가 체질 박쌤이의 수다가 체질 박쌤이의 4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김총기 선생님과 총기 있는 정신생활 코너 첫 시간인데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맞죠? 그래서 아까 했던 이야기 마저 이어갈게요 화를 낼 수는 있지만 잘 다스리고 또 좋게 화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좋게 화를 내는 방법이 아니라 화가 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화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는 겁니다 화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나는 화가 나지 않았어 라고 스스로 화가 났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거나 내가 화가 났는지 화가 나지 않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분노에 끌려가서 분노가 조종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 사연자 같은 분 경우도 원래 주변 사람들이 아는 제 성격은 조용하고 소심한 사람이라고 하셨고 세미씨 같은 경우만 해도 20대 초반까지는 엄청 착하고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분노라는 감정을 느끼거든요 나는 조용한 사람이야 나는 착하고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누구나 당연히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화라는 감정은 생겼는데 생기거든요 무조건 생깁니다 생겼는데 그 화를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차리지 못하고 표현되지 못하고 내가 눈치채지 못한 그 분노는 그럼 어딘가로 쌓입니다 쌓여가다가 폭발하게 되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감정에 분노에 조종당하고 내가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용하고 소심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상황에서 분명히 분노를 느낄 텐데 그때 느껴지는 분노들을 알아차리고 잘 갈무리해서 그것을 그냥 단순히 억압하지 않고 억누르지 않아야 그런 공중도덕이나 운전을 할 때나 이런 사소한 분노들에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표현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용하고 소심한 사람이라는 스스로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환경들 동료들이나 친구나 직장 상사 앞에서 분노가 생기는데도 아 나 화나지 않았어 나 화났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억압하던 것들이 그 분노는 느끼지 않아야 좋은 거다 라고만 생각하다 보니까 누가 운전하다 갑자기 끼어드는 지하철에서 갑자기 누가 밀고 들어오는 그런 당연히 화가 날 법한 상황에서 조차도 화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까지 화가 나지 않을 만큼 억누를 만한 에너지가 이미 고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폭발하는 거죠 이혜연님께서 그럼 분노조절장애라는 건 본인이 알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갑자기 이렇게 화낼 것도 아닌데 하다가 월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흔히 욱한다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본인이 알지 않아요? 분노조절장애라는 건 사실 명확한 진단명은 아니고 간헐성 폭발장애라는 병이 있는데 간헐성 폭발장애는 약간 좀 간질발작과 비슷한 유사한 뇌경련 기질적인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에 많이 진단이 되고 보통 흔히 이야기하는 분노조절장애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적절하게 분노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 쌓여있던 억압되어 있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제 분노가 억압된다라는 게 어떤 분노라는 감정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쌓여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긴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화가 났는지 모르는데 무의식 중에 화가 났었던 상황을 자꾸 곱씹고 되뇌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착하고 엄청 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직장에서 상사가 엄청 모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 이건 정말 내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거나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겼는데 그때 정말 화가 많이 났던 것을 스스로 눈치채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분노를 느낀 감정뇌는 여전히 그 분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멍때리고 있을 때 다른 특별히 무슨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예를 들어 샤워하거나 걸어가거나 별 생각 없이 간다고 생각하지만 뇌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그 주제들을 계속 뇌가 곱씹으면서 분노를 계속해서 흘려보내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겁니다 붙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커지는 거죠 제가 아까 분노는 조절하거나 없애는 게 아니라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분노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무의식이 그 분노를 흘려보내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하철에서 살짝 부딪히는 작은 분노에 이것까지 같이 확 자극이 돼서 신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아까 그 니네임 화병님 있잖아요 성격이 변한 게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성격이 변한 게 걱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자체가 나는 화가 잘 나지 않는 성격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네 세상에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 맞아 화가 날 수 있고요 화병님 화 났어 그러면은 그거를 막 지르지 말고 참지 말고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나 취미 그리고 힐링을 하든 맛있는 걸 먹든 그래 나 화났어요 일단 인정을 하세요 인정을 해야지만 그거를 풀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요 그럼요 근데 그거를 자꾸 아니 난 착해 나는 화내는 사람이 아닌데 으악 이러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방법은 뭐가 있을지 약간 추천을 해준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를 알아차리고 그것으로부터 내려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대부분 그런 생각들은 이미 지나가버린 생각들이거나 다가오지 않은 일들에 대한 생각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아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근데 이거 이미 지나가버린 일이지 혹은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 라고 생각하고 현재로 돌아오는 거죠 현재면 지금 여기 현재죠 아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극 중에 하나는 사실 호흡이에요 어? 호흡이요? 언제나 호흡하고 있고 호흡은 항상 현재적이거든요 그래서 호흡에 집중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 근데 이 말이 진짜 맞는 게 저는 계속 막 이런 거잖아요 막 아까 무슨 일이 있었으면 아 아까 무슨 뭐 내가 이런 이런 일이 있었지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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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vt 를 한 loro 열 번을 반복해요 근데 이제는 그거를 좀 줄여서 다섯 번 정도까지 가면은 제가 잠깐만 세미야 이 생각을 그만해 어차피 지났잖아 지나갔잖아 라고 하고 다른 생각으로 돌리거나 하면은 훨씬 마음이 편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 마련이거든. 그래서 당장에 그 생각을 지워야 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운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잠깐만 세미야 라고 스스로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한 시점이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알아차림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그 전까지는 사실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 오해하지만 생각이 아니라 그냥 감정이 만들어내는 생각들을 끌려가고 있었을 뿐이에요.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런데 거기서 잠깐만 세미야 라고 스스로한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부터 생각의 주도권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거고 그럼 이 생각이 정말로 붙들고 있을 만한 가치와 의미가 있을지 평가해 볼 수 있는 거죠. 와 좀 차분해지는 사람이 그렇죠. 그러면 내려오자 돌아오자 라고 했는데 그럼 어디로 돌아가냐 가장 좋은 게 호흡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특별한 호흡법이 있나요? 3-3-7 박수 이런 것처럼 3-3-7 호흡 2-4-8 호흡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저는 특별히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게 마치 심호흡을 하거나 아니면 호흡을 통해서 나의 감정을 가라앉히거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게 되기를 기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호흡에 집중하는 이유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다리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냥 현재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의미를 두고 그럼 현재가 무엇이냐? 숨쉬고 있는 지금 나의 몸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면 그 호흡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숨쉬는 게 자연스러운 게 호흡인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시거든요. 맞아요. 사실 내버려 두면 우리 몸은 수십 년간 알아서 숨쉬어왔기 때문에 저절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거 있다? 숨쉬는 거 갑자기 신경 쓰지? 숨 안 쉬어진다? 이상하게 내가 수동적으로 바뀌잖아. 자동이 수동으로 바뀌는 순간. 그런데 또 이것도 괜찮은 게 여기에 집중되면 또 뭐야 나 왜 숨이 수동으로 바뀌었지? 하면 또 그 기억을 떨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난 생각하면서. 굳이 그 생각하지 않고. 우리 이회원님께서 그럼 화를 참으면 어떤 병이 생기나요? 라고 했는데 모든 병의 근원은 거의 화 그리고 비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진짜로 화가 다른 질병으로 생기는 그런 게 맞는 거예요? 그럼요. 화, 분노가 그런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감정들이 계속 적체되어서 신체적인 증상으로 드러나기도 해요. 배가 아프다든가 열이 난다든가 팔다리 실제로는 눈이 머는 분들도 있어요. 어머! 감정적인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서 실제로 시신경이나 막막에는 문제가 없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 거죠. 맞아. 제 주변에도 스트레스 받아서 구하나사라고 하죠. 안면이 마비가 되거나 그런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여러분 지금부터 화를 참지 마세요. 대신 저만의 화 푸는 방법이 저는 있습니다. 제가 한번 스트레스 받고 화가 엄청 났었을 때가 있었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풀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땀을 흘리자.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저녁에 한 시간씩 밖에 걷거든요. 음악 들으면서. 여러분 이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개그우먼 이은지씨께서 저에게 알려준 방법인데 저는 지금도 일주일에 5일 정도는 아무리 바빠도 이어폰 끼고 한쪽만 끼세요. 대신 양쪽 끼면 위험하니까 걸어요. 음악 들으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이거 괜찮은 방법이죠? 땀이 날 때까지 걸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신경전달 물질들이 분비되는 효과도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메커니즘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땀이 나는 내 발걸음과 신체 감각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신체 감각은 현재적이잖아요. 와 현재적이다. 그럼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지나가버린 일들이나 다가오지 않은 일들에 대한 생각에 끌려가고 있을 때 알아차리고 현재로 돌아오라. 좋은 말이다. 여러분 과거, 미래, 얽매이지 마세요. 현재 지금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맞죠? 그럼요. 선생님 말씀에 다들 진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 그럼 이번에 아 이거 나 사실 이거 기다렸거든. 사랑 고민 한번 만나볼게요. 또 여기서 사랑에 빠지면 안 되잖아. 한번 고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은 동굴녀님의 사연부터 소개해볼게요. 저는 32살인데요. 제 남자친구는 감정표현이 별로 없어요. 사랑한다는 말조차 안 합니다. 그리고 뭔가 밖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거나 저에게 뭔가 서운하다거나 싸우고 난 뒤에도 잠수를 타는 편이에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에도 답이 없고 아 진짜 너무 답답하죠. 처음엔 그런 스타일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전화가 안 되니 아 무슨 일 있나? 너무 걱정돼서 밤새 전화기 붙들고 있던 적도 있고요. 무작정 집에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냥 그는 집에 틀어박혀 있는 거였더라고요. 세미야 미안한데 나 좀 혼자 있고 싶어서 생각 정리되면 연락할게 사실 그는 사랑 표현이 없다 뿐 평상시엔 아주 밝고 다정한 스타일이라 이렇게 잠수를 타도 어느 정도는 좀 맞춰주고 이해해주려고 했지만 1년 정도 사귀니 너무 지칩니다. 그래서 잠수 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남친이 이러더군요. 네가 잘 모르나 본데 남자는 고민이 있으면 동굴에 들어간다는 말도 몰라? 그냥 좀 놔두고 이해해줘. 시간을 주면 동굴에서 나올게. 아니 제가 그 전에 사귄 남자친구들은 안 그랬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일반화해서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그런가요? 이 사람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만나도 될까요? 닉네임 동굴녀의 사연이었는데요. 아 근데 저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남자는 동굴에 들어간다는 말 뭐 남자는 가을을 더 많이 탄다 약간 이런 말 맞아요? 글쎄요. 여자도 동굴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는 사람 차이 아니야? 그러니까요. 맞죠? 네. 여자도 잠수 타는 분들 많고 제 지인 중에서도 힘들면은 바로 잠수를 타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찾아가고 연락하고 이러는 게 귀찮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히려 그런 반응이 좋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근데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사실 이제 이분의 입장밖에 듣지 못하긴 했지만 이분의 입장에서는 너무 배려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상대방 남자? 네. 상대방 남자가. 그치. 배려 없지. 그 일단 첫 번째로 배려가 없는 부분은 네. 뭐 혼자 생각하고 싶을 수 있죠. 굳이 자기 마음과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맞아요. 그러면 이제 세미야 미안한데 나 그냥 혼자 좀 있고 싶어서 이거를 먼저 이야기해야죠. 맞네. 이걸 이야기하고 잠수를 타면은 그치. 납득이 되는데 잠수 타다가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하면 사실 배려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잠수를 타더라도 저는 좀 연락이 안 되면 되게 그것만큼 불안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남자가 잠수를 타. 오케이 해줬어. 그럼 앞으로 진짜 흔히 말해서 다른 이성이 만나고 싶거나 뭐 친구들이랑 같이 뭐 클럽을 가고 싶거나 할 때 나 기분이 이래 이래서 잠수 탈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나쁘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잠수를 타더라도 중간중간 사진 하나씩은 보내주면 어떨까. 뭐 그건 그 각자 커플들 사이에서 약속을 잡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좀 무례한 행위잖아요.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한다는 거는 그래서 무례함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친다, 힘들다 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네가 문제다 라고 상대방을 규정짓는 행동들이 계속 갈등을 해결시키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야말로 가스라이팅 아닌가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이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 너무 화가 나 라고 이야기했는데 너 그거 화나면 안 돼. 화가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내가 느낀 감정은 내가 일으킨 감정도 아니고 내 안에서 그냥 발생한 감정을 내가 느꼈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둘의 관계에 있어서 약간 남자가 갑이고요. 여자가 의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라는 대로 지금 여성분은 하고 있고요. 아니 본인이 뭐가 못나서 그러면 저는 제 개인적인 해결 방법 하나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사연자분께 너무 안타까워서 여자는요. 아니 사람은 가꾸고 꾸미고 관리하는 것만큼 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진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이렇게 잠수를 타? 오케이. 너 잠수 타. 그럼 난 이 사이에 운동도 하고 나를 가꾸고 관리해서 난 너보다 더 멋진 여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해도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해도 그 시간이 저는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저도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사실 이제 남자친구가 문제가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거는 별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남자친구가 방송을 들을지도 모르겠고 많을 거야. 지금 찔려하시는 우리 남녀분들 엄청 많을 거야. 그리고 내가 옛날에 만났던 전전전전 남자친구 너 말이야 너 내 얘기하네요. 남자친구를 바꾸고자 하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남자친구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무엇을 노력해야 할 것인가에서는 어디가 내가 괴로워지는 포인트인가 를 생각해야 되는데 연락이 오지 않을 때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뭐 하고 있을지 무슨 마음일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맞아 그런 상상들을 막 하게 되는데 거기서 사실 괴로워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상상을 잘 하진 않거든요. 맞아. 그거 진짜 괴로워요. 연락 기다리면서 아까 내가 이래서 그랬나 얘가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하지 얘가 지금 다른 여자 만나고 있으면 어떡하지 지금 나 때문에 이러면 엄청 많은 생각해서 혼자 막 발발거리면서 미치거든 그러다가 전화폭탄이 시작되고 집 앞까지 찾아가는 사태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아까 남자분이 말했던 것처럼 나 혼자 있게 내버려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와 그러면 2891님께서 이런 잠수타는 습관은 고칠 수 없을까요? 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수타는 습관은 고칠 수 있죠. 그런데 본인이 고쳐야죠. 연인이 고쳐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스스로 그럼요. 상대방의 습관이나 행동을 내가 고쳐줘야겠다. 바꿔줘야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저는 진짜 모든 게 다 꼬여들어가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연인의 행동이나 습관을 내가 고쳐 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사실 가스레이팅 하시는 분이라면 그렇다고 하겠지만 저는 되게 동등하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전 싸울 때 넌 A라고 생각해? 난 B라고 생각해. 그거 서로 이해하자. 존중하자. 라고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너의 말이 맞아 나의 말이 맞아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고쳐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가서 좀 배우고 싶습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아 진짜? 사람을 고치는 방법을 없죠. 없죠. 아 근데 어 잠시만 지금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대요. 무슨 일이야. 라디오 시간 4시간으로 늘려줘요. 맞아요. 아 지금 여러분들 사랑 이야기에 지금 후끈후끈해졌거든요. 아 아무튼 어차피 우리 총기 선생님은 계속 김총기 선생님께서는요. 계속 저희는 매주 함께 할 거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또 그리고 라디오 처음 해보는데 박쌤님께서 너무 자연스럽고 신나게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그렇죠 뭐. 앞으로 더 기대가 되네요. 저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 더 친해지면 여러분 더 재밌는 케미로 만나 뵐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아 이제 저희 시간이 광고 듣고 올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올게요.